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12월이네요. 구독자 여러분들 코로나로부터 승리하시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뉴스! 여의도 순복원교회가 10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원교회 부루이웃돕기 100억 통큰선행.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겨울을 보내는 영세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100억원의 긴급생활지원금을 제공하는데요.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19일 영세소상공인 가정에 1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는 50만원, 두 자녀를 둔 가정에는 50만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이를 위해 244교구회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자들을 선정했는데요. 또 서울역과 돈이동, 쪽방천에 거주하는 약 800세대를 방문해 가정마다 50만원씩 지원하고 전국의 미자리교회 2천여 곳에도 각 50만원씩 후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제비 100억원은 최근 여의도의 부지 매각대검으로 만들어진 기금에서 출연했으며 신청자가 많아 지원금이 더 필요한 경우 추하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의도 순복원교회는 또 서울시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과 함께 성탄절을 앞둔 20일 오후 2시 남대문 쪽방천을 찾아 간편조리식품을 포함, 고추장기름 등 20여 종류의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희망박스 800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서울역과 돈이동 쪽방천 주민들 각 가정에도 50만원씩 모두 4억원을 생활물품 지원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20일 희망박스 전달 행사에는 이용원 목사를 비롯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경배 구피플 회장, 김병윤, 구세근 서기관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직접 상사를 들고 각 가정을 방문했으며 김, 햄, 콩기름 등 식료품이 담긴 사랑의 희망박스는 이날 남대문 쪽방천에 400개, 돈이동 쪽방천에 400개가 전달되었습니다. 이용원 단임 목사는 12월 12일 이 같은 지원 방안들을 발표하면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지난 63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온 우리 여의도 순봉원교회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분들을 섬기기 위해 100억원 규모의 구제비 지출을 결정한다. 이제 교회는 성도들과 이웃이 처한 힘든 상황을 잘 인식하여 정성껏 섬기는 자세로 나아감으로써 제2의 부흥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쪽방천 지원과 관련하여 이용원 목사는 서울역 앞 쪽방천에 우리 교회 성도 4분이 계셔서 이들을 방문하였는데 너무 열악한 환경이라 마음이 아팠다면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서울 지역 쪽방천에 사는 약 800세대에게 각각 50만원씩 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최경순씨는 뇌속마비로 1급 장애를 가진 딸을 돌보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교회에서 지원해주니 큰 힘이 된다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큰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지난해 5월 운영하던 커피 전문접을 폐업한 김은혜씨도 가게가 대학가의 위치에 있어서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들어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는 바람에 소상공인 대출로 지불한 임대료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막막하던 차에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성룡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튜구였습니다.